안녕! 이거도 읽었고 이쪽도 읽었고 이쪽도 읽었고 여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열완기사 5절 8장 말씀 솔로몬 왕이 무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구하는 고래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어질 것에 도로의 왕이람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비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위의 위의 가장 좋은 나무들을 주십시오 솔로몬 왕의 솔로몬 왕에게 송전을 칠해주는 나무를 부탁했어요 솔로몬 왕의 솔로몬 왕의 수렁 왕은 3만명의 사람들을 희람왕에게 보냈어 나무를 자라오도록 하옵나요. 수렁 왕은 사내도 수리 깎는 사람 1만명을 두었어요. 깎는 돌을 울고 오는 사람들도 7만명이나 되었어요. 성정 짓는 지수자들을 좋게 돌리는 사람들도 3천명이 넘었어요. 수렁 왕은 그들에게 성정의 기조를 놓을 때 슬큰 고교 들을 깎도록 했어요. 집을 지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정을 짓는 데 슬큰 고교 들을 깎도록 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콩과 음과 노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적 안쪽은 그룹으로 일하고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생방방이 성전을 걷는 데는 침상이 걸렸어요 성적은 아주 큰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솔로몬 왕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동안 살아갔던 성적에 거룩한 물건을 들고 고고 하나님 하나님 제사를 들었어요 제사들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였어요 새로운 왕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선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술먹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혹시나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혹시나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좋아주세요 그래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들 생각하며 모두 기뻐하였어요. 끝이네요. 오늘은 만들면 스토리에 사는 책을 읽어주는 데 어떻게 되세요? 영상은 재미있었나요? 기원하는 다음에도 또 와요. 안녕!